알겠습니다, 파견 근무의 계약을 완성했으니 한번 보세요, 오늘부터 당신을 위해, 어, 아, 서명을 안 했다고요, 잠시만요, 음, 이름은 감, 감, 우, 하, 다 됐습니다, 그, 그래서 구체적인 업무는 뭐죠? 편안한 분위기, 마음에 들어요. 초원에 엎드리면 대지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. 일, 일을 아직 다 못 끝냈는데, 정말 미리 휴식해도 되는 걸까요? 비운 상회에서 기르는 예산꽃은 충분한 비가 필요해요, 음, 하지만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들은 비가 그친 후 진흙탕이 된 산길을 싫어하죠. 정원에서 빗소리를 듣는 건 참 좋지만 너무 사치해요. 네, 날이 갰다고요, 언제? 음, 기분 좋은 공기네요. 하아, 유리 백합 향기는 정말 좋네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어, 제 머리에 헝클어진 곳이라도 있나요? 제 머리 장식을 그렇게 빤히 보지 말아주세요. 하아, 낮잠이 필요해요. 별다른 일이 없다면 전 먼저 가볼게요. 수많은 등불이 눈앞에 펼쳐져 있네요. 사람들의 생활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? 하, 네? 야시장에 함께 가자고요? 아, 아, 죄, 죄송해요. 전 안 갈래요. 제 군이 당신을 지켜주시길 편안하고 달콤한 꿈 꾸세요. 제 일은 제 군과의 계약에 따라 리월의 많은 생명을 위해 최고의 복지를 강구하는 것이죠. 오늘의 업무는 진작 다 마쳤어요. 주, 추가 근무요? 알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 완료할게요.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알고 싶어요. 특히 당신이 그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싶어요. 왜냐면 당신은 티바트 대륙의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니까요. 저도 그렇고요. 부디 저에게 전부 알려주세요. 음, 전 당신이 제 업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싶어요. 일반 보물상자의 레벨인가요? 아니면 화려한 보물상자의 레벨인가요? 괜찮아요. 받아들일 수 있어요. 모든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죠. 널리 고금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지녔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신 제 군이야말로 리월에서 가장 피곤한 사람이겠죠. 그에 비해 단순히 평범한 신의 눈을 지녀 평범한 책임만 지면 되는 전 훨씬 편하죠. 모든 상회가 운집하고 배들이 끝없이 드나들며 온갖 화물이 들고나고 온 바다를 두루 품 내. 사람들은 이렇게 리월을 칭송하죠. 하지만 이런 장관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. 전 이 영광에 걸맞은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어요. 리월에서 사는 모든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. 어떤 강아지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반응을 보입니다. 정말 대단하죠. 누군가 갑자기 절 고설이라고 부른다면 전 반응하지 못할 거예요. 청심화 꽃잎은 맛있어요. 매우 맛있다고 할 수 있죠. 너무 맛있어서 차마 옷병대에 심질 못하고 있어요. 혹시라도 못 참고… 엄청 쓰다고요? 하지만 청심화는 원래 그런 맛이잖아요. 전 제군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. 그때 제군이 계셨기에 우리는 마물과 바다의 괴수를 처치하고 이곳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죠. 제군이 모두를 지키던 모습, 천년이 넘는 우정을 전 잊지 못할 겁니다. 제군의 결단은 항상 리월의 수많은 생명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줬죠. 그런 점에서 전 그분을 무척 존경해요. 그렇게 되고 싶기도 하고… 하지만 때론 제군의 발걸음을 뚫히려고 할수록 긴장해서 더 실수를 하더라고요. 천권을 역임하면 리월의 고대 율법을 해석하고 보충하게 되죠. 그중에서도 현재 천권이신 은광님의 처리 효율은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죠. 다만 효율과 효과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그녀의 태도는 종종 지적을 당하곤 하죠. 트집을 잡는 게 포용보다 훨씬 쉬우니까요. 전 그녀가 제군을 대하는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. 하지만 제군께선, 가무, 이게 지금 리월에 필요한 사람이야, 라고 말씀하셨죠.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. 제군의 말의 속 뜻을 이해하려면 더 많은 일을 경험해 봐야겠죠. 최근 그녀가 먼저 저에게 찾아와 벽수 상로를 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. 게다가 제게 제군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물어봤어요. 그녀가 계속해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모습을 보고 조금이나마 그녀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. 미운 상회의 그 푸른 옷의 소년, 그는 그의 부친과 형처럼 직물 경영에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진 않아요. 아마 그에겐 더욱 중요한 일이 있는 거겠죠. 물론 제 추측이지만… 향릉은 엄청 유명해요, 하지만 전 만민당 근처엔 못 가겠어요, 그냥, 못 가겠다니까요, 좋아요, 비밀도 아니니 말할게요, 그곳엔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하죠, 홀린 듯이 음식을 주문해 버리면 채소 유리도, 절제할 수 없게 돼요, 그렇게 되면… 최근 옥경대에서 남십자 함대에 대한 불평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제 생각엔 북두함장이 리워를 위해 세운 공은 유언비어를 날쭈는 놈들보다 훨씬… 이런…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, 요요… 전 총무부에서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그녀가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그녀를 돌봤어요. 총무부의 업무범이요? 어… 글쎄요, 그는 줄곧 인간과 거리를 유지해왔어요. 본인의 성격 때문이겠죠. 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에게 접근을 할 수는 없어요. 그와 함께 계약을 이행하는 동료가 없어졌으니 임시적인 업무요? 아,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. 요구사항을 적어서 여기에 놓아주세요. 가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… 이, 이건 무슨 일에 필요한 거죠? 저, 전 이런 걸 처리해 본 적이 없어서… 작년 연말에 업무 보고서를 외우면 될까요? 아, 안 되는군요… 생각해 봤는데… 업무라면 부끄러워할 필요 없겠죠. 아, 저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머리 장식부터… 사실 이건 뿔이에요. 제 몸에는 신수 기린의 피가 흐르죠. 음… 이해되셨으면 이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.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. 전 신수의 혼혈 후예지만 동시에 인간의 피도 흐르고 있어요.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리오랑 인간의 삶에 녹아들었는지는 모르겠네요. 아마 땅을 파고 들어가는 풀 슬라임처럼 데이터와 보고서에 파묻혀 도피하는 거겠죠. 저와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. 당신을 만난 후 10여 년 동안 가장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훈련을 계속한다면 비서 외에 다른 직업에도 종사할 수 있겠어요. 몇 백 년 동안 익숙해지면 치명적인 실수는 안 하겠죠. 취미라… 취미는… 일이에요. 네? 일은 취미가 아니라고요? 왜요? 취미는 자신이 하고 싶고 하면 즐거운 일을 말하는 게 아닌가요? 그럼 취미가 일인 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? 사람들은 왜 항상 자신의 가치가 남보다 높다는 걸 증명하려고 안다를까요?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잖아요. 먹고 마시는 건 풍요로워야 한다가 제 수칙입니다. 그러니 저 선도장 좀 제 시야에서 치워주세요. 우리 일족은 엄격한 채식주의자예요. 육류 요리는 사절이에요. 음, 맞아요. 돼지 기름으로 튀긴 최소 환자도 안 돼요. 안 된다고요? 전 냄새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. 생일 축하해요. 당신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신세를 줬는데 선물도 준비하지 못했네요. 이거 참… 손 뒤에 숨긴 거요? 아, 다 봤군요. 실패한 청심어 푸딩이에요. 완벽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는데… 마, 맛있다고요? 저, 정말요? 이 힘은 정말 오랜만이군요. 만약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, 아, 아니에요.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의 길, 알겠어요, 원망하지 않을게요. 예전의 고서에서 기린이 싸우면 해가 빛을 잃는다, 라는 말을 본 적이 있어요.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만, 만약 당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면 제 모든 힘을 바칠게요.